엄마 찍지마 안찍어요 뭔넘쿨 엄마? 네? 여우녹두 저번에 알려줬잖아 아 녹두? 그거 났어? 내려갈게 엄마 어르신 어디 거기 가서 나를 놀래기실려고 그래? 엄마 지금 뱀있는데 간거야? 응 오랜만이에요 뱀친구 어디 갔다왔죠? 엄마 놀랬겠는데? 놀랬지 너 우리 엄마 놀래켰어? 그럼 안되지 우리 집에 갈까? 우리 집이 제품을 잘 편第二개 위치 아니 엄마 놀랬겠다 엄마 인간이 원래 더 무서운 거야 원래 짐승은 저한테 헷꽂이 안 하면 얘들도 헷꽂이 안 해 얘 여기 터득대감인 것 같아 그치 그치 귀염둥이 와 내가 저번에 철옥비물로 치고 그걸 못 찍고 오늘 내서야 너를 또 찍는구나 좋아 내 채널에 출연해줘서 고마워 좀 펴봐봐 얘야 움직여봐봐 나를 위해서 좀 움직여줄래 내가 너를 건들 수는 없어 너한테 헷꽂이 할 수는 없어 아 눈이 너무 예쁘게 생겼네 엄마 착하게 생겼다 엄마 안 가셨어? 얘 꼼짝도 안 해 꼼짝도 안 해? 꼼짝도 안 해 고개는 더 나왔네 착하잖아 예쁘지 눈 봐봐 눈이 땡그레 엄마 그러니까 고개는 더 나왔어 응 왜 그렇다 응? 처음 영상에 출연해 주세요 이리와 응? 아니 좀 틀어봐봐 응? 아니 좀 움직이면 좋겠는데 안 움직여 애가 그러니까요 건드리는데 달라들 모양이야 응? 안 건들꺼야 너를 해치지진 않아 귀환할 땐 엄마 진짜 꼴 깜짝 놀랐겠네 응? 깜짝 놀랐어 엄마 저거 달라고 그래 저 팥 달라고 팥 저거 달라다가 그런거지 응 저거 먼지 해보고만 해 어 저거 달라 저거 금지가 있나 채취하려다가 우리 구랭이를 봤네 구랭이는 눈구랭이라고 너 가려고 그러냐 우리집에 그러니까 응? 가까워? 독사 아니야? 독사 아니야 아니요 독사 눈 찢어진거 아니야? 아니요 아니요 그게 독자 같은데 눈구랑이는 얼룩덜룩한데 그래 눈구랑인데 눈구랑이 아닌거 같아 아니야? 어 눈구랑이 아니 어 뭘겄어 왜왜왜왜 안돼 아니 아니 왜 뱀을 잡아 잡지마 뱀 우리 어머니 저거 들파타닭 이거 따시다가 발견하셨습니다 미안 숨어서 잘 지내면 사람 놀래키지 말고 그래 아니 어떻게 미동도 안하냐 너는 미동도 안해 움직여 뛰어 응? 뛰어 아니 거기서 있으려고 그래서 애프죠 아니 조금만 움직여봐봐 뛰어 에버리바디 뛰어 렛츠 꾹 꾹 꾹 꾹 안 돼 해코지하면 안 돼 안녕 잘 있어 몰라 진짜 안 움직일거야? 진짜 안 움직일거야? 안 움직인다 안 건들고 내 또 또 거기서 있게 응? 거기서 있게 돼 나 어떻게 꼼짝을 안하고 있지? 응? 아니 얼마나 안 움직였어 많이 물었어 응 한번만 움직여주지 너 진짜 너무 안다야 안 건들면 안 움직인다니까 어머 작대기 한번만 해봐 작대기? 응 응 응 응 진짜 간다 야 어디 움직여주면 한번만 움직여주면 덧나냐? 한번만 움직여주면 덧나냐? 응 심하다 응 엄청 큰 건데 응 또아리를 엄청 틀고 있는데 응 또아리를 엄청 틀고 있는데 응 알았어 갈게 삐짐 아 아까 뱀 영상을 찍었는데 개니 안 움직여서 다시 찾으러 갑니다 어디쯤에 있었지? 어? 응 이제 움직일라나? 아니 아직도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난 니가 조금 움직였는 줄 알고 다시 왔잖아 이럴거야? 아 아 아 아 진짜 꼼짝도 안 한다 이거지 애 껌짝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10분째 10분동안 넘은것 같은데 숨을 쉬고 있쇼. 알겠어. 미안해. 안 건드릴게. 쏘리. 좀 움직이지. 미안.